1. 아이가 무엇인지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2. 대화를 듣고 남자가 구입할 양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2. 대화를 듣고 남자가 구입할 양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2. 대화를 듣고 남자가 구입할 양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3. 대화를 듣고 남자가 구입할 양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4. 대화를 듣고 남자가 구입할 양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5. 대화를 듣고 남자가 구입할 양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4. 대화를 듣고 남자가 구입할 양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5. 대화 다음을 듣고 남자가 엄마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6번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만나 시각을 고르시오. 7번 대화를 듣고 남자의 장래 희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8번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은 영양을 좋아해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8번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은요? 9번 대화가 많이 Wanting to watch your name? 9번 대화를 듣고 나면 슬프로 잡을라는 것을 좋아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10번 대화가 좋고 나면은요 ? 10번 대화가 좋지 않습니다. 8번 대화를 듣고 남자의 심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9번 대화를 듣고 여자가 대화 직후에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9번 대화를 듣고 여자가 대화 직후에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0번 대화를 듣고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0번 대화를 듣고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1번 대화를 듣고 남자가 이용할 교통수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0번 대화를 듣고 여자가 dis버지하는 것을 고르시오. 10번 대화를 듣고夏IK가 유일한 것을 고르시오. 10번 대화를 듣고 그들의 고르시오. 10번 대화를 듣고 무엇일인지를 고르시오. 10번 대화를 듣고 나들을 교통수단으로 같이 놀자. 10번 대화를 듣고 모자라고 합니다. 11번 대화를 듣고 nations 오는 것을 고르시오. 12번. 대화를 듣고 남자가 밤에 잠을 늦게 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3번.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3번. 대화. 14번 대화를 듣고 스마일샵의 위치로 가장 알맞은 곳을 고르시오. 15번 대화를 듣고 남자가 여자에게 부탁한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5번 대화를 듣고 남자가 여자에게 부탁한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6번 대화를 듣고 남자가 여자에게 제안한 것을 고르시오.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7번 대화를 듣고 남자가 잃어버린 물건을 고르시오. 18번 대화를 듣고 여자의 직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9번과 20번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이어질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9번 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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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